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딱딱캠 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저께 차타 아가님 모시고 공개방송 종목상담방송 했는데요 늦게 잘 보지 못하신 분들 공지 잘 못보신 분들 아마 좀 아쉬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쉬워 안하시면 할 수 없구요 그래서 또 공지 드립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tv 에서 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tv에도 제 구독자들이 좀 있으니까 아프리카 tv 에서 어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 유튜브 회원님들도 아프리카 들어오셔서 어 주식 이렇게 치거나 닥터 k 이렇게 치시면 어 저 방송하는거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공지해 드리죠 오늘 오후 3시 아프리카 tv 에서 무얼ة 종목 상담 방송 합니다 아 아프리카에서 검색 c dr k 치시면 방송 생방송 입장 가능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아프리카 tv 에서 종목 상담 방송합니다 자 아프리카 들어오셔서 아 검색에 딱딱히 검색하면 여러분들 방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깐요 어 궁금하신 종목 있거나 아니면 평소에 어 물어보고 싶었던거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 여동을 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러분들 손실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 보이십니까 지금 목이 많이 쉬었거든요 방송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딱 특히 가 가수 출신인데 목이 이렇게 쉬면 안되는데 예 그건 농담이구요 많이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어 새벽에 잠을 거의 못자구요 어 제가 아 공식적으로 무료 채팅 하고 있는 방에 어 몇 분 있는데 다 지인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어 제 분석법이 틀리지 않았던 것도 보여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분들 저를 많이 믿고 어 저한테 의지하고 있는데 틀리지 않다는 거 보여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제 돈 1원도 안들어가 있는데 제가 밤잠을 앉아가면서 지금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승률은 3전 3승이구요 아마 월요일 이후에 4전 4승이 될겁니다 이마트 보유중인데 제 방송 들으셨던 분은 아마 들으셨을텐데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게 아니라 아 제가 어 제 채널에서 점점 구독자 분들이 늘어나시고 있고 채널에 조회 시간 조회 수 점점 늘어나고 있고 리액션 하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저도